이걸로 급여를 만들어야지 야 글쯤 안 되고 있었네 딱 이런 거 센스 있게 딱 내가 만약에 이거 준비하는 거 딱 그거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했지 휴 딱 맞잖아 이거지 4, 4개 만약에 이 형이 작아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추가해줘서 이제 오고 계시거든요 바로 조회해 딱 맞춰주고 와 지금 아미 만들었는지 이거 뺀다고 지금? 이거 다시 뺀다 뺀다 이게 마지막 완성 뭔지 알아? 아미 사랑해요 와 진짜 다 왔나 완벽해 아미 예외선